.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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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예상 하나. 아니야, 괜찮아. 햇빛에. 어, 어, 가자 가자. 아유, 꽃단장 하셨어요. 네. 여기 가져갔어요. 1차 가. 오늘은 또 어디로 가시죠, 이제? 좀 자. 지금 가는 시간. 얼마 안 되잖아. 한 20분. 한 2, 30분 걸리죠? 어? 20분 정도 걸려. 좀 눈 감고 있잖아. 어머니 좀 피곤하신가 보다. 전날 잠을 거의 못 주무셨잖아요. 응? 다 안 와. 아, 소스윗. 그러니까. 무심한 듯 하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그렁선 보관해. 그렁선이 있습니다. 오, 야. 그렁선이 있어. 우와. 우와. 우리 우혁 씨가 사전 인터뷰 때 이것만은 반드시 하고 싶다. 효킷 리스트. 자기 버킷 리스트. 어머니랑 같이 유람선을 타고 싶다. 이게 내 꿈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제작진한테 출연 조건을 얘기할 때. 그냥 유람선. 와. 아, 좋네. 날씨도 좋은데? 그렇지? 어, 춥지도 않고. 춥까? 앞에 이거 내가 다 빌렸어. 응? 저 사람 아무도 없잖아. 어. 내가 다 빌린 거야. 그래? 어. 그래서 옳구나.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시원해, 저네. 시원하다. 날씨도 좋고. 아. 아, 진짜. 너무 좋다. 좋은데 왔네. 너무 좋다. 어, 선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서로. 어, 하지는 날씨에. 선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선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amsil Ashleyğfriends. 하단 후 dreaming. 아. 산찌개만 하자. 자 여기 뒤에 뒤에 와 이게 길이 엄청 길다 이거 봐 와 와 저기 걸을 만하겠다 이제 저기 걸어다니네 많네 사람들 손 있게 흔들어가 엄마 아 지금 손 흔들어지네 어찌 알고 어떻게 다들 아시네 장공엽 씨는 그리고 배가 지나가니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 보면 이렇게 꼭 저기에서 여기가 보이면요 그거는 초능력이죠 초능력 네 우리는 배 타고 간다 우리는 배 타고 간다 아 저기도 선 온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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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네 이거 개구쟁이가 여기 커플도 오 눈이 시려 눈이 시려 아 눈이 아프긴 하다 아 아 아 아 이거 내가 준 거잖아 엄마 괜찮네 괜찮아? 응 너 해라 엄마 껴 껴라 껴라 엄마 껴 껴 껴 와 진짜 우리 엄마를 들었는데 너가 힘들어 응 응 피곤하지? 안 피곤하다 괜찮아? 응 네가 더 피곤해 봐 나는 아? 나는 피곤하네 맨날 맨날 피곤하나 내가 얼굴이 난 이래다 다리는 탄탄하다고 그렇지 이빨을 빨리 해야겠는데 그치? 응 어? 빨리 해결을 봐야 될 텐데 봐야 되는데 이게 뭐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생각하라 카더라 다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마음 놓고 하라고 어?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뭐 잘 할 수 있게 그냥 돈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럼요 근데 저렇게 다 해준다는 말 자체가 아 좋다 시원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좋네 그렇지 그렇지 어 유람선을 제가 방송하면서 몇 번을 탄 적이 있지만 어머니랑 탄 적은 처음이에요 손을 흔드니까 너무 흔들어 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저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 현재가 제일 좋습니다 평생 살아난 중에서 일 평생 살아난 중에서 지금 제일 행복하다 좋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요 정말 행복하신거지 어디 다녀도 내 아들 같은 사람이 뭐 없다 셰프의 속으로는 말은 안 해도 이제 평생 추억이 되겠지요 추억 만들어줘서도 고맙고 좋지요 첫날하고 참 다르네 미소들이 그렇죠 부모님들 미소가 달라요 처음엔 다들 어색하셔가지고 그렇죠 응 엄마 이따가 게임 할까 우리 응 게임 무슨 게임 하는 이건 뭐하는 역할 하나 여기 녹차 같은 것도 오라모도 되나 이건 또 시간 재나 이건 뭐야 그림 같은 거 이거는 뭐꼬 이거 이거는 뭐꼬 이거 이거는 뭐꼬 이거 이거는 뭐꼬 이거 이거는 뭐꼬 그거 카메라잖아 우리 카메라가 우리 찍는 거야 우리 찍는 거야 아이고 참네 엄마 지금 게임 할래? 엄마? 게임 해가지고 뭐 돈 따기 할래 게임하러 가자 엄마 보통 아들하고 게임하는 거 이제 화토 아니에요? 포스터 응 엄마 내가 세팅하고 있을게 아 VR 아 VR을 엄마랑 같이 한다고? 야 VR을? 아 이거 리듬 타면 되는 거야? 아 이거 리듬 타면 되는 거야? 예스 통과 엄마 엄마? 엄마한테 저걸 시킨다고요? 하하하하 덮고 안 떠서 보여요 장갑은 왜 깨고 온 거야 완전 어떻게 하나? 벌려 벌려 이리 와 껴봐 껴봐 저 눈에다 눈에다 껴졌어? 보여? 응 보이지? 신기하지? 자자자 예술이지 엄마 응 예술이지 별이 막 천국이네 천국이지 난리 났지 엄청 높은 산에 올라오는 거긴데 경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어디가? 오른쪽도 봐 오른쪽 오른쪽도 보고 여기 그렇지 이렇게도 보고 보고 봐봐 뒤로도 있고 트렌디한 또 체험을 또 어머니한테 시켰다 여기가 어디가? 하하하하 진짜같이 근데 어 천국같다 천국 아이고 빠져들면 뭐 감당 못하겠네 여기 빠져들면 응? 응 귀찮다 또 한글자막을 통해 우리의 세부로 지구가 지구가 지구도 지구가